렛츠고!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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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, 가야 돼! 형아, 가야 돼! 그렇지! 기민아, 힘이네. 그래, 그래. 아까 잘했다. 기민아, 힘이 좋아요. 야, 지민이. 지민이 형, 지금 황소예요. 지민이 형, 황소인데. 지민이 형, 다시 갑니다. 지민이 형, 다시 갑니다. 다들 힘이 세네. 지민아, 힘이 돼. 오, 야. 오, 야. 오, 야. 와, 근데 비 형 침착해. 지금 법을 보고 있어. 야, 침착해, 침착해. 지민이 형, 넘어졌습니다. 야, 지금이 기회야. 빨리 하라고, 대웅아. 지민아, 황이 다 끝났다, 지민아. 다시 가죠? 아,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빨리 해, 대웅아. 오케이, 다 끝. 컴이 형, 끝났습니다. 끝. 야, 형아, 사이 좋게 하자, 야. 네, 형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어, 지민이 형 어디로 가? 지민이 형 어디로 가?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나 손 땄지도 않아. 아직 이 형 퍼즐 못 잡아 왔다고. 야, 야, 야. 야, 잠깐 놔봐. 야 정국이 형 좀 놔봐 주가 형 좀 맞추자 야 놔봐 주가 형이 뭐냐 정국이 진짜 이악 물었어 어디야 야 놔봐 자 모르겠다 이기는 팀 우리 팀 형 이런 거면 장갑 끄고 있어요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진형 좀 해봐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연합하셔야 돼요 지금 연합해야 돼 지금 2대1로 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퍼즐을 못 맞추고 있어 윤기 형 많이 맞췄는데 지금? 형 많이 맞췄어요 정국 끌려갑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진짜? 이거 뭐 힘 싸움이 아니네 이거는 힘 싸움 아니니까 얘도 얘도 미리 보여주면 안 돼요 남준이 지금 한번 섞어야 돼요 지금 얘들아 어? 야 호비 형이 은근히 잘 버틴다 어? 이거 폴리야 이거 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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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폴밍한 거야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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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으악 야 디미야 네 걸 들고 이리와 이리와 진짜 진짜 퍼즐 실력이야 이제 아니 난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으악 그렇지 얘들아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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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앵님아 다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완벽합니다 성장 Lotus 구성장 컴스톡 ições 은근 Ohh 괜찮습니다 build nh